마포에는 맛집이 굉장히 맛있는데 오랜만에 또 고등어 김치찜 안녕하세요 갈치 김치찜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뭘 먹어볼까요 일단 여기는 고등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고등어를 주십시오 아우 맛있겠다 아우 이거 김치를 한 번 찢어가지고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밥에다가 하나 싸가지고 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를 좀 두껍게 한 번 싸서 먹어볼게요 이거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이거 아실 거예요 아 맛있다 김치 맛있네요 아우 밥에다가 딱 김치 이거 입맛 없을 때 진짜 맛있다 에? 아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쓰셨더라고 뭐라고요? 아 조셉은 그 배기량은 큰데 주유구가 작아서 형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주유도 많이 하고 그만큼 빨리 소모가 돼요 이게 연료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엔진이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아 이거 근데 고등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야 이거 김치찡 한 번 크게 한 번 야 이거 밥 한 그릇 갖고 안 되겠는데? 여기 밥 그 다음에 비벼주시면 돼요 한 번 큰 한 번 들어가보봐 오 좋습니다 아 맛있다 야 금방 먹네 이거 네? 맛있어 솔직히 근데 고등어가 좀 맛있긴 해요 좀 모자라죠? 좀 모자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갈치를 한 번 더 네 이야 완전 다르구나 아 갈치도 좋죠 이 갈치 무를 한 번 더 먹어봐야죠 저는 사실 고등어보다는 갈치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갈치 그대로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제 비벼서 네 제가 비벼줄게요 네 앉아서 먹어요 네 야 오랜만에 이거죠? 맛있어요 형님 비비는 거 제가 또 조금 덜어서 한 번 한 번 드셔보세요 제가 또 먹어볼게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김치가 큼직큼직하니 국물에다 비벼 먹으니까 아 아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마지막에 비빔밥이 진짜 신의 한 수죠 특별한 반찬 없어도 비벼 먹으니까 아 맛있어요 근데 요렇게 많이 먹은 날은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잘 안 먹어요 또 저녁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? 아 근데 또 저녁까지 먹으면 너무 뭐 드세요 이런 날은 저녁에 이런 날은 정출출하면 가가지고 아니 뭐 쉐이크 정도 하나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바나나 네 정말요? 네 이렇게 많이 먹으면 배 안 고프던데 야식 잘 안 시켜 드시죠? 저 야식은 많이 안 먹어요 가끔 마다 뭐 시켜 드세요? 치킨 야식은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저는 거의 야식을 거의 매일 먹는데 야식을 또 먹으면 그 시간에 먹고 싶어요 야식을 또 먹으면 그 시간에 먹고 싶어요 야식을 또 먹으면 그 시간에 먹고 싶어요 배고프잖아요 그 시간에 되면 그냥 그게 습관이라는 얘기죠 아 그거 못 끝이겠어요 아 우리 조셉 예 오늘은 좀 식사를 일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은지? 그러면은 여기 또 손짜장이 기가 막힌 데 있어요 수타를 지금 치시네요 가죠 그 쇼도 여러분 보고 거기를 또 한 번 쇼 안녕하세요 저희 짜장 두 개 하고요 흥수육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만두도 1인분만 주세요 아 이게 군만두도요 네 군만두 1인분만 아유 이 군만두 어우 맛있겠다 아유 만두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야 이것도 군만두가 딱 보니까 이게 내공 있네 벌써 맛있는 군만두 맛있다 맛있다 아 기본적으로 맛있으면 되잖아 군만두가 너무 맛있어 군만두 먹어봐봐 튀김이 네 나와요 나와 바삭해요 바삭은 기본이고 아래는 촉촉하고 잘게 부서지잖아 뭔지 알려 알아요 과자처럼 부서지는 아 이게 손이가 음 맛있다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숱하다 보니까 아 나왔다 나왔다 아이 감사합니다 와 이게 느낌이 옛날에 그 느낌이다 저는 좀 약간 고춧가루를 뿌릴게요 저는 암튼입니다 콩을 이렇게 넣으시는구나 뭐 한다고요? 이게 약간 소스가 보니까 옛날 짜장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옛날 짜장 소스예요 감자가 크루직크루직하게 들어가는 게 옛날 짜장 스타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아 아 맛있다 면이 그리고 쫀득쫀득하죠 네 안녕하세요 면이 쫀득쫀득해요 저 군만두에도 한번 먹어볼게요 힐링힛 치즈 하아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해 호수하지 금방 다먹은데 최근에 밥 부무셨어요? 엄청 빨리 드시네? 짜장면이 너무 좋아요 제 주변에서 하나 먹는 건 형이 다 먹는데 파란 면 이거 찍어야 했어요 아 아쉽네 벌써 안 먹었네 짬뽕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맛있네 네네 잘 드시네 맛있다 맛있다 황수염 엄청 맛있다 아 맛있어요 아니 환희 저는 짜장면 하나를 못 먹은 거예요? 네 먹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좀 짧아서 좀 늦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음 음 아 이것도 아 이거 또 아 근데 조셉 짜장도 못 먹었는데 짬뽕 먹을 수 있겠어? 아 짬뽕은 좀 더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저 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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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죠 일단 쫄깃쫄깃하니까 맛있어요 음 맛있다 아 아 아 맛있어 아 땀 좀 난다 아 아 아 아 이제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